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돌아온 역발상 투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메뚜기 차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 처음 하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말도 너무 재미가 없고 또 그리고 내용도 좀 알찼지만 여러분들께 가슴에 와닿는 그 정도의 표현력을 제가 가지지 못했죠 그러나 요즘 어때요? 아 완전 살아있는 화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레벨업이 돼서 지금 시기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역발상 주식 길잡이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야 이 주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저는 역발상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해요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생각으로는 절대 주식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역, 뒤집었죠? 역발상 주식 길잡이라고 해놨고요 이 1강부터 진행이 될 텐데 10강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강까지 보시면요 다른 거 몰라도 역시 초보 딱지는 제가 확실하게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강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바로 살펴볼 텐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조금 잡아놓고 출발해 봅시다 자, 일단 투자를 여러분들 도대체 왜 합니까? 우리 도대체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뭡니까? 자, 투자 사전적인 용의,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그리고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 자본까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는 데는 조금 소홀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과 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투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투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뉘는가? 어떻게 나뉘는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일확천금이라고 적혀있죠 두 번째, 꾸준한 수익을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 좋습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결국은 일확천금을 원하실 겁니다 아닌가요? 결국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은 원한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 일확천금은 꿈같은 이야기야 로또 1등 꿈같은 이야기야 꾸준히 돈 벌 데 없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은행이자보다 나은 투자를 하면 되겠다 야, 은행이자 1년에 1%인데 야, 한 달에 1%만 돼도 주식에서 한 달에 1%만 수익 벌어도 그게 얼마야 하는 생각으로 주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해요 누구나 말은, 말은, 말은 이렇게 합니다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말뿐입니다 정말 말뿐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은요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 계좌를 보면 일확천금을 원하다가 망한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완전히 급등하고 있는 급등주 폭등주, 테마주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거에 관심 가지지 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다려서 수익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항상 권유하고 어떻게 보면 구걸까지 하는 거죠 제발 좀 파닥에 있는 거 좀 사세요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역시 시장이 떠들썩하고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날 거다 막 폭등할 거다 하는 그런 종목들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확천금 여러분들 어떤 투자자였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요 당연하게도 사실은 연단이 투자를 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빨리 올라갈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전문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좋다라고 평가하고 샀으면요 그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시장이 좋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요 하루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연단이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이가 넘어갈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도 거의 수익 날 확률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 100%인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수익 날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 수익 날 종목 한번 여러분들 매매 한번 해보실럽니까? 라고 한다면은 좋다고 하면서 연단이가 걸립니다 하면은 싫어해요 어우 그건 싫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상담 많이 보셨죠? 제가 이거 1년 이상 가져가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하면 1년이 나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고 말만 할 뿐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원하죠 그리고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산이라든지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지식이 증가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사실은 수익이 꾸준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가 아니다고 다놓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매일매일 저와 함께 공부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면서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형태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내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일확천금을 원했던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꾸준한 수익을 원했던 투자자일까요?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뭐가 필요하다? 다른 내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내일을 위해서 투자의 유형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투자는 주식이야 주식 주식 돈 벌어야 돼 돈 돈 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투자는 유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부동산 투자 맞죠? 부동산도 집을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적금 어때요? 적금도 어떻게 보면은 내 미래의 목돈을 위해서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돈을 아껴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확실한 수익 1%를 위해서 또는 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수익을 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도 어때요? 지금 내가 돈을 쓰고 싶지만 그걸 아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서 돈이 생길까 봐 아파서 돈이 필요할까 봐 그때를 위해서 들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펀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 자산을 불려내기 위해서 어떤 베이징 펀드라든지 중국 또는 금펀드 원유펀드 이런 데 가입을 하셔서 역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달러 달러 투자도 많이 하시죠 인덱스라든지 인머스 쪽으로도 하시는 것도 있고 달러 레버리지 또는 달러를 직접 매입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또 투자고 채권 투자 사실 채권은 우리가 실제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채권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펀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채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역시 이것도 펀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이것도 역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이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면서 믿고 기다려보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걸 뭐 예상을 했다면은 그것도 투자가 되겠죠 마찬가지 금도요 그런데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약간 빨갛게 박혔습니다 볼까요? 한약을 먹는 거 어떻습니까? 한약을 먹는 거 이것도 투자입니다 그죠? 내 몸을 위해서 투자라는 거잖아요 뭐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좀 더 활기를 느끼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고 뭔가 있지만 그래도 한약을 먹는 거 투자할 거고요 운동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투자입니다 그죠? 뭔가 좀 이제 감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운동도 투자입니다 뭐 내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어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다른 미래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투자죠 자 그리고 독서 어우 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독서를 좋아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거 책을 많이 읽는 거 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어우 문연진 멘토 말 잘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어릴 때 말 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말주변이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왜요? 독서를 많이 하니까요 어릴 때 했던 게 지금 빛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용 일을 하시는 분들 뭐 다 투자예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투자라고 불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뭘까요? 어떤 분들은 돈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요 뭐 책을 사려면 돈 운동도 끊으려면 돈 한약도 돈 공부도 돈 책권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을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간다는 거 또 뭐냐면 저는 바로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1강의 어떤 주제가 느껴집니까? 1강의 주제 시간이겠죠 그래서 투자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오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일 당장에 내가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일 근육이 커질지 안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일 내가 말을 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어야 됩니다 내일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사거나 팔거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라는 것 뿐인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당장 바뀌는 게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들이 책을 펴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서울대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몸을 만들겠다고 운동, 투자식을 해 내일 오늘 당장 헬스 가야 되겠어 헬스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뭐 추성훈 씨와 같은 몸 권상우 씨와 같은 몸 갑자기 그런 헐크와 같은 몸 그럼 캐틴 아메리카와 같은 몸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역시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어때요? 좋은 자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당장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강의 일강을 본다고 해가지고 바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뭐 좀 감을 잡을 것 같다 싶어서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에이, 전혀 모르겠다 싶어서 공부를 막 던져넣고 싶거나 매일매일 봐도 모르겠어요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하신다면은 뭐가 없다고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는 것도 공부 아니에요? 아니, 저 공부 진짜 많이 해요 유튜브 영상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요 경제방송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요 아는 전문가 진짜 많아요 아는 용어도 진짜 많아요 근데 수익은 안 나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도대체 무슨 공부해야 되는데요 아유, 공부해라고 공부를 하면서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미쳐버리겠어요 끝이라도 알려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끝도 정해진 거 없고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시간만 보내고 그냥 꾸준히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잘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주식을 잘 할 거고 제가 이 강의 찍고 있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책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잘하게 될 텐데 누가 가르쳐줘 가르쳐줄 필요가 뭐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듯이 우리가 시간만 보낸다고 주식이 잘 될 것 같으면 나이도 어떻게 잘 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나이는 이렇게야 빨리 듭니다 라고 하는 강의를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찾겠죠 그리고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매일 성인 잡지를 보면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 혈기왕성한 시기에 성인 잡지 좀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잠깐 보는 건 좋은데 맨날 그것만 보고 살면은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거죠 뭐 나중에 어떤 뭐 저 플레이보이의 잡지사에 취직을 하거나 그런 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길이 다른 쪽으로 열릴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원하는 게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성인 잡지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몸을 얻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운동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힘들어 어우 근육이 크고 있는 것 같아 어우 복근도 나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만 까딱거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몸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엉터리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면요 자산은 절대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뭐 어떤 공부를 해야 엉터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엉터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가 맞는 공부다 뭐가 틀린 공부다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뭐 1확천금 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난 잔잔바리보다는 막 큰 거 한 방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부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1확천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급등주의 조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포인트는 어딘가를 맨날 연구를 해야 되겠죠 뭐 이를테면은 호랑이를 잡고 싶은가 사자를 잡고 싶은가 여우를 잡고 싶은가 토끼를 잡고 싶은가 내가 목표하는 어떤 동물에 따라서 또는 내가 물고기를 잡고 싶은가 새를 잡고 싶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역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방향이 사실 단타냐 중기투자냐 장기투자냐 뭐 이런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 반도체와 같은 그런 쪽으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할 것인가 2차전지 아니면 뭐 난 보안 관련 주의 좀 해볼래 아니면 난 경기 민감주의 관련되는 뭐 물류기업들 또는 아 난 시급력 파트가 너무 좋아 이런 쪽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요 다 복합적으로 그냥 모든 게 좀 이렇게 룰이 정해진 것처럼 반도체를 볼 때도 이걸 봐야 되고 바이오 볼 때도 이걸 봐야 되고 하나만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만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바이오도 그렇게 보다가 쪽박을 쓰거나 그죠? 또는 화장품 관련주나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 테마주를 보면서 사이클을 봐야지 이야 이제 사이클이 상승이구나 했다가 급등대 샀다가 물려버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지식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채워놓고 그거를 모든 곳에 공식을 만들어서 대입하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엉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엉터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라는 것보다는요 그걸 조합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예요 왜냐? 뭐 문현진 강의만 보는 것도 아닐 거고 이 강의 저 강의 이 책 저 책 이 영상 저 영상 많이 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되는 건 없죠 그 왜 그러냐면 조합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문현진의 강의를 볼 거면 문현진 것만 봐라 다른 사람 것만 볼 거면 다른 사람 것만 보라 하지만 그 두 개를 썩지 마라 썩는 순간 여러분들이 계좌는 산으로 간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썩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매매 방법이 있구나 이 매매는 여기에 어울리는 거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매매 했어야지 아, 저런 매매 방법이 있구나 저런 매매는 여기에 어울리는 거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저런 매매 했어야지 라고 한다면 약간 올라온다고 하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식에는 이게 없다고 해요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답이 없대요 올바른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는 법은 정답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런지를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아까 봤던 우리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운동도 포함이 될 거고 운전도 뭐 포함이 되겠죠 요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리하는 법의 정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있나요? 애매모호하죠 정답? 그냥 맛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주식도 잘하면 되거든요 뭐 그게 끝이에요 운전하는 방법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빨리 가야 될 때, 늦게 가야 할 때 어떤 때는 노란불 때 가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급하게 차선을 바꿔줘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천천히 가도 될 때가 있을 거고 정답이 있을까요? 그냥 안전하게 잘하면 됩니다 맞아요, 주식도 안전하게 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법에 정답이 있을까요? 운동하는 방법에 무슨 정답이 있을까요? 각 트레이너들마다, 각 선생님들마다, 그죠? 각 코치님들, 각 체육관 관장님들마다 각 체육관들마다 운동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유튜브 나오는 영상들, 뭐 운동 가르치는 분들 그런 사람들마다 보면요, 각각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누구는 이렇게 해라 또는 누구는 이렇게 해라, 또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무슨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법에도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죠 왜? 그냥 내 몸에 맞게 잘하면 되고 꾸준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주식에다가 접목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요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숫자의 덧셈 공식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것처럼 곱셈 공식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동도 정해진 대로 뭐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세요 그리고 뭐 스쿼트를 100개를 하세요, 앉아 뛰어놨다 100개 하시고 그리고 엎드려 벗혀가지고 10분 동안 기다려서 보세요, 이런 걸 정해놨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게 맞을까요?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도 맞을까요? 어깨가 좀 안 좋은 사람에게도 맞는 운동일까요? 다리가 좀 안 좋은 사람에게도 맞는 운동일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듯이 주식도 종목마다 다 다른 방향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 다른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떠나서 내 투자 자금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내 투자 자금의 목적, 내 이 돈 어디다 쓸 돈입니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달 카드 값입니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 못하겠네요 애를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모으고 싶습니다 하면 단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묻어놔야 되는 돈이 되겠죠 나 이 돈 없어도 돼요, 진짜 잉여 자금입니다 정말 돈이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돈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내가 묵혀놓으면 좋을까요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없어요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제가 지금 반도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반도체 업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하는 사람을 반도체 업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하면은 차트를 보면서 투자할 것 같고요 차트에 대해서 몰라요 하면은 모르는 대로 투자해야죠 재무제표를 압니다 하면은 또 아는 방식이 있고요 모릅니다 하면은 또 모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죠 그냥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이렇게 주식해라 하면은 저렇게 하는가보다 급등공식입니다 하면 급등공식인가보다 약간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응용을 하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말을 결국 공부를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정답이 없으니까 막 하세요 요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답이 없지만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정해진 건 없지만 내 몸에 맞게끔 한다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영 누구에게나 좋다고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쿠아로빅 뭐 좋다고 하잖아요 걷기 운동 모든 의사가 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좋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기본적일 수도 있고 보편적일 수 있는 매매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거 없지만 좋은 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이 없으니까 막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게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자 혹시나 지금 요거 보고 계시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 속으로라도 또는 입으로라도 한번 같이 뱉으면서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있다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앞에 거 요거 괄호 속에 있는 것만 읽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해야 할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생각을 하죠 안됩니다 일단 내가 어디로 빠지면 안 되는지를 X X 여기로 안되구나 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 요것도 안되네 어 그러면 어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된 그만인 길들이 보이게 되고 리스크들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피할 수 있다면 뭐가 줄어들냐면요 요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 같이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손실 이 손실이라는 걸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특히나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실이 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들 많거든요 이를테면 나비 잡는데 너무 이렇게 혈안이 돼서 가시덤불에 가시가 찔리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나비 잡다고 보니까 가시가 찔려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 봅시다 To be continue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2강에서 만나뵐 거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우리가 2강에서 배워보도록 하고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기초교육이 되는 부분들은 초반에 끝나버리죠 그리고는 차트도 기초 이야기 해드리고 재무제표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하나하나 채워나갔으니까 1강 역시나 도움 되신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될지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딱 알아보도록 2강으로 넘어가 볼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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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